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90도 대출 안 나니까 대출 안 나니까 대출 안 나니까 킹스만 해왔어 아 머리가 안 나니까 아 거짓말 안 나니까 적절하다 아 마지막이다 이거 아 마지막이다 이거 아 갑자기 폭풍이 마지막이다 아 아 머리 아 아 아 큰 거 큰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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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치 아니야? 응 응 응 응 응 위드 응 응 응 응 응 응 아니 기차 피쳐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으어얼 응 응 frank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다 와 미쳤다 소리가 이게 마지막이지 이거 줘야 돼 예쁘다 너무 예쁘다 몇 개도 없네 몇 개도 없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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